안녕하세요 돈입니다. 이번 영상 개봉기는 파이토 뉴트리에 블러드 슈가 케어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. 박스 전면인데요.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구요. 달맞이 꽃 종자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하단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볼 수 있구요. 박스 측면입니다. 판매원과 제조원, 섭취 방법, 보장 재질 등이 나와있고, 적용시험 결과 역시 볼 수 있습니다. 다른 측면에는 섭취 주의사항, 제조번호, 유통기한을 볼 수 있구요. 인체적용시험 결과 수치를 볼 수 있구요. 다른 쪽입니다. 영양정보가 나와있습니다. 개봉을 하면, 본 제품과 설명서 한 장이 들어있는데요. 설명서에는 이런 명이 나와있습니다. 달맞이 종자 추출물은 일본선이라고 하네요. 배트병 재질에 들어있는 본 제품이구요.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박스의 내용과 동일합니다. 뚜껑을 돌려면 손마개를 편리하게 딸 수 있게끔 되어있구요. 비닐로 흔들림을 맞고 있네요. 비닐로 흔들림을 맞고 있네요. 이 비닐로 제거하면 본 제품을 볼 수 있는데, 황토색의 전체질이구요. 일 섭취량은 한 알만 넣어주면 됩니다. 이상으로 하이톤을 주류의 플라더 슈가케어 간단한 개봉기를 보여드렸구요. 비닐로 흔들림을 맞고 있네요. 비닐로 흔들림을 맞고 있네요. 비닐로 흔들림을 맞고 있네요.